Q. 주상우와 얘기해본 거 전생 같지 않냐? 졸업 예정자라고 과제 참여 안 하고 대리 출석까지 봐주면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인정? 재형 오빠 걔 때문에 졸업 못하게 생겼다면? 형, 걔랑 얽히면 답 없어요. 그냥 어떻게 생긴 놈인지 얼굴이나 좀 보게 해. 마음에 들면 좀 같이 놀아주고. 야, 상우야. 주상우, 술래잡기 하자는 건가? 아, 이러면 나 슬슬 숭벽 도는 일. 드디어 만났네. 상우야. 혹시 싫어하는 거 있어? 선배님이요. 싫어하는 색깔은? 빨강? 기대해도 좋을 거야. 저기요, 미쳤어요? 나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어. 어디 한번 잘해보시죠, 사이코 선배님. 응원 고마워, 또라이 후배님. 내가 원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같이 게임 만들어요. 내가 필요하다잖아.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해보자, 우리. 형. 자요? 솔직히 지금도 선배 보는 거 불편하고 짜증 나요. 그럼 그동안은 기분 더러워서 어떻게 참았냐? 피하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그냥 느껴봐. 예고. 오늘도 영화 보러 갈까? 오늘도 영화 보러 갈까? hopper. Bitcoin hangout. 창업 방향으로는 dagen. 이게 도와요? 뭐. 어. GEORGE oo우고... そうですね. 그것도 JJonakacja. 掉 away Zoho.